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 좋은 영어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32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 되었을 때 우리는 자주 종종 사용합니다 분노를 사용해요 숨기기 위해서 우리의 원초적인 그리고 더 깊은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뭐뭐와 같은 슬픔이나 두려움과 같은 우리의 더 원초적이고 더 깊은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 종종 분노를 사용한대요 어떨 때요?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주체를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분노를 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요? 슬픔이나 어떤 두려움을 두려움과 같은 이런 원초적이고 더 깊은 감정들을 숨기기 위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고한 사람한테 화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험해 봤을걸요? 그런데 안문장 전체는 허락해 주지 않는다 진정한 해결책이 발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됐나요? 우리가 감정적으로 격앙 됐을 때 우리는 막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해결책이 일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화가 났다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책이 생겨난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? 여러분 자신을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은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공간 여지를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합니다 그렇죠? 너무 화가 났을 때는 조금 화난 상황과 동떨어져서 열을 샌다든가 한 5분 동안 어디에 잠깐 나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은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여지 공간을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지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겉 여러분이 진짜 느끼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그 여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더 분명하게 이것도 분명히 표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articulate 더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다시 한번요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어떤 공간 여지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덜 감정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더 잘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중간에 들어갈 때 잘 파악하시고요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타임아웃은 잠깐 멈춘 거죠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잠깐 멈춘 상태니까 감정적으로 격양된 화가 난 상황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을 타임아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타임아웃은 잠깐 멈춤은 또한 도와줍니다 구하는 데에 무고한 구경꾼들을 구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? 어떤 사람이 진짜 열받았어요 근데 열받았는데 자기를 지켜보는 사람들한테 막 소리 짓죠 그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닌데 다른 당사자 때문에 화가 난 건데 그 옆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한테 괜히 막 성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무고한 구경꾼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시간을 중간에 휴식을 갖는 것은 또한 이런 무고한 구경꾼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 이거는요 직면했을 때 어떤 상황들에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1번 2번 이렇게 병렬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두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허락하지 않는 상황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감정들을 처리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감정들을 처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 직면할 때 혹은 어떤 상황이냐 유발해 우리로 하여금 그 감정들 우리의 그 감정들을 억누르도록 유발시키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달하게 돼요 그러한 감정들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나중에 됐나요?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처리하도록 허락해 주지 않는 상황 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우리의 감정들 우리의 감정들을 억누르도록 유발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전달할지도 모르죠 그러한 감정 화가 난 그 감정을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나중에 됐죠? 예를 들면 만일 여러분이 나쁜 하루를 가졌어요 직장에서 만일 여러분이 직장에서 나쁜 하루를 가지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억누르게 되겠죠? 여러분의 감정을 사무실에서는 나보다 더 높은 상사가 뭐라고 꾸짖는데 불합리해도 참고 있어야죠 그래야 결국 머마하게 됩니다 온 유튜브 정사는 결국 머마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대절 전체를 여러분이 방출을 해요 그것들을 그것들이 뭐예요? 여러분의 감정들을 방출합니다 머마함으로써 getting into a fight 싸움 속에 들어감으로써 싸움으로써 여러분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언제? 여러분이 집에 도착했을 때 나중에 그날 밤 이해 되죠? 분명히 여러분의 분노는 유발된 게 아니에요 집에서 생겨난 게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그것이 뭐예요? 여러분의 분노를 그곳 집에서 분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질문 볼게요 여러분이 적절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떤 시간이냐? 소화시키고 분석할 시간 무엇을? 여러분의 감정을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감정을 소화시키고 분석할 적절한 시간을 취하게 될 때 여러분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거나 화를 나게 화나게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냐 have nothing to do with는요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를 나게 화나게 하는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소화시키고 분석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취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 상황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거나 화를 나게 하는 것을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생각보다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복습 많이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